오늘 오래간만에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리뷰의 대상은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고요. 저자는 클라우디아 골딘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학자시고 원제가 부제가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century long journey toward liquidity 이렇게 돼있고요. 이 책을 고르셨... 제 입김은 일도 안 들어갔고요. 저는 무조건 좋은 책이면 고릅니다. 아, 네네. 아, 진짜로. 그래서 책을 고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농담처럼 권 교수님한테 저 이거 북리뷰하면서 우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일에 대한 로망,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이 그냥 남의 일처럼 읽히지 않는 비록 미국 얘기, 미국 데이터가 주이기는 하지만 아, 되게 그 공감되는 부분, 우리도 비슷한데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드는 실제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진도가 나가기 힘들었어요. 네. 오만 가지 생각에 대해서 조금 오늘 들어보는... 아, 예. 너무 아줌마 수다가 될까 봐 걱정은 되지만 하여튼 정말 기대되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2, 30대를 특히 중심으로 뭔가 뭐 요즘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좀 대립적 상황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사실 뭐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 그... 정말 담담하게. 네, 네,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여성의 그 노동시장 참여, 그리고 뭐 일, 커리어,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네, 네. 잘 그 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난 10월 25일에 출판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된 책이고요. 네, 그러니까 원서로는 물론 훨씬 더 나았지만... 네, 네, 네. 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올해 한 중반? 그 정도, 올해 초? 그 정도에 나왔으니까... 아,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온 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역자가... 네, 좀 아시는 분이시죠. 네, 후배고 사실 그 이 번역, 전문 번역가로서 상도 받았고 굉장히 유능한 친구입니다. 사실은 역자를 보고서도 저는 약간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사실 이 번역된 책 보면 아, 번역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약간 역자 보고 믿고 보는... 네, 외서를 저희가 볼 때 항상 번역 문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번역의 차원에서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게 원서를 읽는 것보다 번역서를 읽는 게 더 나은... 그 역주도 각각이 있는데 친절해요. 왜냐하면 미국적인 컨텍스트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일일이... 그 중간에 보면 그 PILL에 대해서... 아, 필. 네, 그걸 이제 필을 소문자로 쓰느냐 대문자로 쓰느냐에 대한 뉘앙스 차이 이런 것까지도...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역주로 달려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네, 친절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번역 칭찬을 일단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번역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제가 딱 책을 보고 약간 가진 불만은 두 가지인데 우선 e-book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이걸... 어쩜 수 없이 사서 봤다. 보통 요즘은 e-book으로 보는데 할 수 없이 이게 그냥 샀어요. 아, 이제 앞서가세요. 저는 아직도 책은 e-book으로 잘 못 포기했대요. 네, 집에 저 책꽂이가 좀 스페이스가 부족해갖고... 너무 많으십니까, 지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은 이게 표지 색깔이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좀 읽었는데... 아... 이렇게 좀 너무 눈을 끌까 봐 좀... 어머,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아니, 뭐... 헐... 네, 네. 아니, 그런데 좀 제가 왜 이런 보라색 이런 색을 국내에서 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이거를 좀 저의 기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페미니즘 독자층을 끄는 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제 표지하고 비교를 해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 표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이 표지를... 원래 표지는 제가 그림이 되게 온화하지만 이 그림이 보면은 왜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굽이, 굽이, 그렇죠? 네, 굽이, 굽이죠. 이게 이 여성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굽이를 넘어오면서 이게 그 굽이, 굽이 그 길을 넘어왔느냐.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저니 투워드 이퀘티잖아요. 그러니까 이퀘티를, 그러니까 평등을 향한 여행. 그러니까 저니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더 골짜기가 깊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 같아요. 진짜 표현이 조금 약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렬한 이미지 이런 거를 대체 왜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보는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내세우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좀 저는 약간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TMI인데 책을 이 책 등 색깔별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붉은 색조 섹션에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서 만족스러워요. 모르겠습니다. 뭐 색깔을 그런 면에서는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 걸 어필하려고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전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목차는 뭐 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사실 목차만 보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굉장히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자면 3장에서 3장에서 7장까지가 이 책에서 구분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그래서 이제 3장 두 갈래끼리 1그룹, 그 다음에 7장 혁명을 보조하는 보도생들이 5그룹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고 1, 2장이 이제 약간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이 그걸 아우르는 왜 이런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다방면의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클라우디와 골디는 그 노동경제학자면서 또 여성학자면서 또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출발은 역사학자에서 경제사학으로 출발을 해서 이게 7장까지는 이 여성들이 그 커리어와 관련해서 거쳐온 역사들을 이 분이 이제 잘 설명을 하는 기군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고 8장, 9장, 10장은 좀 더 노동경제학에 가까워서 그런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를 담담하게 분석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조화로운 책이죠.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그 8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종종 어떻게 보면 접한 그런 내용이고 7장까지 내용은 약간 미국적이어서 그런지 좀 신선한 오히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비슷한 네. 저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걸 못 봤는데 민교수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해보고 싶어. 네. 저도. 네. 생업이 막 봐서. 네. 시간 나시면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지금 클라우디아 골딘이 46년생으로 나와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946년생이니까 지금 뭐 70도 넘으셔서 약간 이제 할머니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49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3살 위시고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밝혀있듯이 그룹 4, 4그룹에 속하는 네. 4그룹에 속하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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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얘기가 저희 어머니하고 대비되기도 하고 네. 그룹사가 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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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사학자고 노동경제학자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뛰어난 족적을 스스로도 여성 커리어에서 스스로도 족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하버드 대학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입니다. 네. 원래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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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교에서는 사실은 종신교수가 있었지만 그전에도 하버드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 1990년에 이분이 거기 종신교수가 됐는데 그전에 이미 딴 데서 종신교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에 최초로 하버드 대학 여성교수가 됐고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사실은 경제학자 중에서 경제학자들에게 제일 잘 알려진 연구는 이 밑에 영어로 제가 써놓은... 골딘과 카츠. 네. 골딘 앤 카츠.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교육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이 노동 수요라든지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스킬 베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그 SBTC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 노벨 경제학상을 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이 클라우디어 골딘도 살아계시면 계속 결국은 타게 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굉장히 능력자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이 카츠가 이분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카츠라는 사람이 몇 년생인지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알았거든요. 1959년생이에요. 예! 무려 13살 연아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분이 이제 커리어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분 스스로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패턴 중에서 커리어가 먼저 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아지가 자식이 없고 강아지 키우면서 지내고 그러다가 동료 교수랑 같이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보면 자기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세련된 여자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얼마나 세련되셨나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사진은 없더라고. 아, 그래요? 아, 또 그런 관심으로 찾아보시는 타입이신지 몰랐네요. 아니, 그 얘기가 굳이 써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재미있긴 해요. 그 개인적인 얘기가 살짝씩 어색하지 않게 녹아들어있고 왜 막 그 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잔소리했다. 언니처럼 선생님대라고 잔소리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네, 들어있죠. 너무 공감되고. 네, 진짜.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국 얘기가 많아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게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막 미국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뭐 미국의 유명했던 여성인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미국 드라마인데 옛날 드라마. 네, 그러니까요. 막 30, 40년 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과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저희 배우자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거치는 그거랑 좀 이렇게 미국이 거쳤던 변화랑을 좀 비교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 얘기라 하더라도 좀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문제라는 제목인데 이 이름 없는 문제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963년에 아마도 이제 여성학이나 사회학이나 또는 페미니즘 같은 걸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이죠. 네, 베티 프리던이라는 분이 1963년에 이제 쓴 책이 굉장히 그 계통에서는 뭐 아주 이슈가 되고 그 새로운 뭐 어떤 전환기를 뭐 줬다 뭐 이런 평가까지 한 책인데 그 책의 이제 내용이 그 시절에 2060년대 미국에서 대학 나온 여성들이 대학은 나왔는데 전업주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제 내용이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것이 그게 무슨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되냐 도대체. 뭐 여성 우울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커리어 좌절 우울증 뭐 뭐라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름 없는 문제 problem that has no name 라고 겪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오면서 63년이면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찌됐건 그게 뭐 정당한 느낌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도 대학 나온 여성 대부분이 뭐 남자들보다는 소득이 못 미치고 승진도 어렵고 옆으로 밀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이름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게 치면 그 이름 없는 문제가 저는 사실 약간은 중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이 저기 성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이 바뀌고 아 그런 면이 있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저는 그게 그런 면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다. 네. 의 podéis 아는 제가 기억을 또 직접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sorts of things 네. their 정체성을 저는 그건 정말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체성에 있어서 근데 근데 약간 극단적인 분들은 그 아버지한테서 이름을 받는 거 싫어하신던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사실은 개명도 쉬워져 가지고 네. 네.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하게 많이들 했던 얘기들이 누구 엄마로 불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에 관련된 이슈들이 여성들에게 항상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체가 여성학자가 쓴 책이라서 사실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교수님 다르시네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어떻게 보면 결론, 미국 책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외국 책들이 일장에 어찌 보면 결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와 골디는 그냥 보통 이런 문제를 여성들이 겪을 때 이게 뭐 차별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여성들이 남성 그러니까 여성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또는 페미니즘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경제학자답게.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이분이 이제 천착을 해본 결과 그런 남녀 사이의 페이 갭이라는 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좀 중의적으로 이름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문제의 이름을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일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탐욕스러운 일, 그리디 웍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그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페미니즘 그 책으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한 게 경제학적인 차, 물론 이분이 여성이고 여성 권리를 증진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무조건 뭐 남녀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을 무조건 막 밀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뭘까라는 거를 팩트 파인딩을 해가면서 보다라는 결과는 남녀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일 자체의 문제다. 이게 사실 이제 두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런 페이갭이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그런 페이갭을 발생시키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막 그냥 비례적이 아니라 휙 올라가는 일들의 경우 남자들 중에서도 소수만이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점이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손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로측이 주당 노동시간이고 왼쪽이 주당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여기 보면 유연한 일자리와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유연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면 1만 원, 2시간 일하면 2만 원, 3시간 일하면 3만 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자리들이냐면 시간을 막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나 무슨 로펌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고객이 원할 때 전화 걸면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일인 거예요. 시간을 막 또 뭐 벤처 회사도 약간 그렇겠죠. 그러니까 불규칙하고 네. 자기가 워낙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자리. 막 시간을 끝도 없이 해야 되고 잠시의 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쫓아갈 수가 없는 쫓아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뭐 그런 류의 일들. 그리고 이제 온콜이라고 아까 이제 온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은 항상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런 일들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남성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남녀 간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왜 남자들은 그런 일을 택하고 여자들은 그런 일을 안 택하느냐 그래서 차이를 만드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역시 가정 안에서는 결국은 둘 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빠, 엄마가 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 온콜 상태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렇죠. 이게 온콜끼리 상충하는 거예요. 네. 가정은 또 반대의 온콜이 있는 게 뭐 애기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애가 당장 아프다거나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뭐 클라이언트가 뭐 얘기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온콜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아예 안 꾸미면 모르겠지만 가정을 꾸미게 되면 집에서 그런 온콜 상태로 있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간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게 시카고 대학 전통이긴 한데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역할 분담 누가 최적 자원 분배, 최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결국은 남성이, 남편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에서는 점점 벗어나게 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바로 남녀 간의 페이 갭의 차이 갭의 페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남녀평등이 실현이 되고 여자들한테 자유가 주어져도 이 문제는 실제로 사라지기가 어렵고 이게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구 사회에서 남녀 차이를 좁히는 거에 한계에 부닥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책의 결론이고요. 맞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미국 얘기지만 이 역사적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 가지 인용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 아까 나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은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도 없고 자유로움도 충분히 하고 인식도 많이 바뀐 미국에서의 마지막 남은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차이가 없어지기까지의 여정 네. 여정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책에 나온 그림을 이제 전제해온 건데 대졸자를 우선 이 책의 포커스는 대졸자를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대졸자. 왜냐하면 이제 학력이 다양한 집단을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걸 계속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학력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아예 여성 대졸자한테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룹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그룹 같은 경우는 과연 발생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있어도 아마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대로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고선 연이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 대졸자라고 하는 분들이 의미 있게 등장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한 반세기 정도 이상 이렇게 뒤처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그룹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100년을 본 거고요. 어떤 100년이냐면 대졸 연도를 기준으로 100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9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1900년에 대졸자가 되려면은 뭐 1880년생 뭐 거의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네. 78년생 뭐 이렇게 된다고요. 네. 78년생부터 시작해서 1978년생까지. 그러니까 좀 사실은 지금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제일 끝이라고 해도 옛날 얘기이긴 해요. 저는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네. 2000년도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까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섯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등기관으로 나눈 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뒤에 그래프도 나오는데 이제 특성에 따라서 맞아요. 다섯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3장부터 3, 4, 5, 6, 7장을 이제 각 그룹의 할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특성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자리하고 커리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과 커리어를 구분하고 있는데 잡은 그야말로 그냥 일자리죠. 그냥 가서 뭐 일자리가 있으면 가서 이제 돈을 버는 근데 커리어는 이제 인생의 어떤 긴 호흡으로 나의 커리어를 뭐 빌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커리어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리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력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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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쵸. 그 커리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을 다 살리질 못해서 그래서 아마 책 제목도 그냥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한국말이 적절한 게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다섯 그룹으로 나눠서 이 제일 첫 번째 그룹은 양자태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룹을 그냥 뭐 쭉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그룹은 가정을 선택하든지 커리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조화를 할 방법이 없어서 아예 그냥 가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정을 때려치우고 커리어만 하든지 이게 이제 일그룹이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일을 그러니까 대공항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나와서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인데 이때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취업은 했다는 거죠. 취업은 했지만 그 일자리를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는 커리어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금방 그만두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2그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돼서 이게 베이비붐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일찍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다 꾸미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중간중간에 하고 또는 그 뒤에 하고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는 일자리. 이게 이제 3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그룹에 와서야 커리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네, 네. 1960년대 말, 70, 70년대 이후의 얘기인데요. 그때 이후에 월남전 이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 진출한 여성들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커리어를 먼저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한참 든 다음에 그 가정을 추구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류 골딘도 이 4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네, 네, 네. 4그룹의 좀 초기 단계? 거기에 가까운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에 가면서 이 커리어와 가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우린 잘 모르는 분들인데 맨 앞에 이 제넷 랭킨이라는 사람은 여성 최초의 하원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성 최초, 이분이 하원의원이 될 때는 여성 투표권이 없는데 하원의원이 됐대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초의 하원의원이고 아까 그 이름 없는 문제를 네, 베티 프리던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티 프리던이고 이분은 실제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커리어가 더 빌드가 된 그런 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 테이미 덕벌스라는 분은 군인, 이라크 참전 군인으로 이 참전에서 부상도 있고 이런 분인데 결국 그래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됐고 결혼도 멀쩡하게 처음부터 잘하시고 애도 둘씩 낳고 그러니까 정말로 커리어와 가정 모두 다 이루지 엄청 잘 이룬 그런 분이어서 이 그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는 데니까 그 전체 책 내용이랑 연결을 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가전제품 그러니까 이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전제품의 등장이 이제 2그룹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4그룹, 5그룹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임약, 경구 피임약의 등장이 4그룹에 있어서 커리어를 먼저 추구하고 가정을 미룰 수 있었던 가정 형성을 미룰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조용한 혁명이라는 사실은 장재목도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늦은 깨달음이 온 거죠. 커리어를 우선 추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정 형성을 미루다 보니까 사실은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깨달음이 왔고 그런 불임에 관계된 문제도 그때 당시에 폭발적으로 연구가 늘었다라는 것도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그룹에서는 보조생식술이라든지 수영관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커리어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저는 이런 그런 기술적인 진보에 의한 의학적인 발달에 의한 그 결합도 사실은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단순히 무슨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사회경제적 상황이 사실은 이런 여성의 지휘변화라든지 커리어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들이고요. 저희가 이게 백년역사를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 소개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간단히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만 지금부터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왼쪽 그림은 대조 여성 중 미혼인 사람 비중인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미혼 비율이 굉장히 높다가 미혼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부분에서는 결혼과 일을 양립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갔던. 네. 그래서 1그룹, 2그룹에서는 결혼을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커리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혼율이 높았는데 베이비붐 시대에, 전후 시대에 그게 굉장히 낮아졌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미혼인 비중이 꽤 높은 그런 상황인 거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진한 선이 25살에서 29살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데 4그룹, 5그룹에서 보면 그 아래는 좀 더 높은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뤄지기는 하지만 이게 양립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들이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잘 보여집니다. 미국이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은 하여튼 그래도 가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가정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결혼한 적이 있는 대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보시다시피 뒤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은 거의 80, 90%에 다다르고 있고 물론 이것도 자세히 보면 설명할 여지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일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인용구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세기 초니까 당시 간의 노동에 막대한 부담을 생각할 때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장벽이 없다 하더라도 커리어와 가정을 둘 다 갖기는 어려운 일. 남녀차별도 물론 있었지만 그 시대에 경제 상황 자체가 가정을 꾸리면 그 간의 노동의 부담 자체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 물론 당연히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다가도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된다는 게 법으로 있었다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으로 있었지만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분의 시각입니다. 포인트기는 하죠. 그리고 당시에 대졸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들의 결혼 이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자신에게 구애하는 첫 번째 남자에게 정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그 얘기는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가정을 꾸미면서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을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혼을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일 아니면 커리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20세기 초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까 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뭐 그 기업 자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까 정부 규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성들이 일터로 나오게 된 거에 정부 규제가 뭐 특별히 기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산업계의 수요 특히 화이트 칼라 노동자 수요가 굉장히 커졌는데 예전에 블루 컬러 중심이었을 때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힘 쓰는 일 그런 일들은 이제 남자가 도맡아서 했지만 화이트 칼라 노동자 수요가 커지면서 여성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보육 이런 시스템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아이에 대한 의무가 줄어들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남성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증가폭은 8%포인트였는데 여성은 28%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때야 일자리 자체가 적으니까 사실은 여성이 굳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면서 남성들이 징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빈자리를 근데 또 일의 속성 자체도 그렇게 막 그 엄청난 그 물리적인 그 물리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닌 일자리들이 많이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여성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여성이 나와서 일자리를 갖는 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갖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집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처음에 이제 가졌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되면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집단 3이 되면은 베이비붐 베이비붐 시절이어서 다들 일찍 결혼을 하고 그러면 가정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 그 당시만 해도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커리어를 같이 추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베틱 프리던이라는 사람이 개탄을 한 거죠. 그렇죠. 개탄을 한 거죠. 대학식이나 나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네. 그래서 막 우울한 삶을 살면서 사회에 기여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클로디오 골디는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이 너무 현실을 과장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한 건 아니고 이런 자기처럼 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딱 자기가 속한 그 시대만 보고서는 개탄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참 그룹의 시대가 그렇게 우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죠. 전진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게 사회 상황상 가정을 먼저 갖는 분위기여서 먼저 가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인용고를 보면 한 1950년대쯤 되면 일단 법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혼 여성을 고용을 금지하는 정책 이런 거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그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미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흐름상 옛날에는 인사부에서 여자를 채용하겠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1950년대 이후 되면 그런 걸 지금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다 고용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에 일자리를 가지 그래서 이제 가정 먼저 그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어쨌든 준비는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인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아이가 미취학 연령일 때 엄마가 바깥일을 하면 애한테 좋지 않다. 이게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동의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 빨간색은 남자들의 답변이고 파란색은 여자들의 답변인데 너무나 깔끔하게 깔끔하게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갭은 있으나 쭉 떨어지고 있죠. 약간의 갭을 가지면서 1905년부터 1995년까지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아유 그 엄마가 그래도 애를 키워야지 애가 그게 제대로 되겠어? 이러던 분들이 아니야 뭐 그럴 필요 없어.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말 어느 나라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이 편견의 피해를 봤거든요. 네. 뭘 피해를 봤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에 나름... 그러니까 제가 어렸던 시절만 하더라도 유치원을 다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엄마가 그때 어머니가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유치원에 보내줬던 거예요. 유치원 전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어린이집 비슷한 데를 다녔었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유치원에 갔는데 제가 좀 뭐 좌의식이 더 그때 생겼는지 약간 이제 분쟁을 자꾸 일으켰나 봐요.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굉장히 외교적 표현이신데 하여튼 땀박질을 자주 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제 불려간 거죠. 불려갔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저를 바로 자퇴를 지켜버리셨어요.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러고서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나중에 커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유치원 선생님들의 시각이 얘는 엄마가 집에서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삐뚤어졌다라는 시각을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생각해보면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각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이없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일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서 엄마, 어머니가 이랬다간 애가 더 삐뚤어지겠다 싶어 가지고서는 자퇴를 시키고 저는 이제 눈눈 안 나 이제 신났죠. 그때서부터. 그런데 어쨌든 영문도 모르고 저는 어? 안 가도 돼? 막 이러고서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었다는 어머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한 반년쯤 후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입학을 갔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저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커리어를 제대로 지금 바로 커리어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어머님 세대니까 댓글에 일진, 유치원 일진 소리까지 나왔어요. 유치원 일진다. 민생인 유치원 일진 정말. 네. 뭐 저희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다행이에요. 등치는 그때도 작았었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그 경제적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그룹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그룹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골든이 생각하기로는 계속된 진전과 발전이 있었던 건데 이제 여성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그룹은 어쨌든 일찍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일단 커리어를 추구를 못하고 다 집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 우리 엄마는 왜 우리 말하자면 뭐 82년 김지영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처럼 왜 우리 엄마는 집에서 희생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로만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 나는 커리어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결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지만 경구 피임약에 등 결정적인 보험을 준 게 바로 피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이라는 게 미국도 사실은 옛날에는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피임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됐던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메리 타일러 모어 쇼라는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쇼에서 코미디 쇼인데 시컴인데 그때 1972년에 처음으로 TV에서 피임약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피임약이라는 게 개발도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이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 코트가 재미있어서 제가 읽으러 가죠. 이 책하고 꼭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밑줄 많이 안 걷고 아니 뭐 나 아는 얘기고 약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 그은 줄을 다 찰떡같이 여기다가 넣었더라고요. 아 이심경지 저랑 기호가 비슷하시군요. 이 분이 재미있습니다. 효과적인 피임법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보면 여성들은 사실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팩터가 되기 때문에 성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되면 곧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1700에서 1950년동안 250년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데이터를 보면 신부가 결혼식 날 임신한 상태였던 경우가 적어도 20%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얘기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엄근진 시대였을 것 같은데. 윤리를 되게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고. 아니 윤리를 강조를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네네. 임신했으면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활발했고 그런데 피임이 없으니까 임신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까지 하면 훨씬 더 높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사실 아무리 윤리가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피임약이 그런 종류의 어떤 제한, 속박 이런 걸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실제로 미국답지 않게 굉장히 참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맨 마지막 인용문을 보면 1967년에 대학 여성 신입생한테 물어봤더니 결혼한 여성의 활동은 가정과 가족으로 한정돼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사람의 동의 안 하는 사람이 41% 그러니까 대다수는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는 동의했다는 얘기죠. 한정되는 것에도, 여성 스스로, 대학식이나 가는 사람이 네, 가정과 가족으로 한정돼야 된다. 그런데 불과 7년 후인 1974년에는 83%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국 수준의 변화예요. 우리가 한국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불과 7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해도 두 배가 높아졌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혁명.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인터넷에서 북유비를 올리신 분에게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삐뚤는데 네, 시원하게 되겠네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빌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보면은 직업, 대졸 여성의 직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사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무직원, 교사 여성들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죠. 대졸 여성들이.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한, 편안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적인 일자이죠. 요즘 간호사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랑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비율이 70년대에 확 떨어지죠. 그만큼 다른 여러 가지 직종들의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대신 변호사, 경영자, 의사, 교수, 과학자가 줄기차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집단사가 그래서 커리어를 먼저 추구를 하고 피임약이 있으니까 임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커리어를 먼저 추구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 이제 가정을 가져볼까. 그래서 뒤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몰랐던 거는 출산을 미루면 생물학적으로 이게 한 35세를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사실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긴 자신도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좀 좌절을 그렇다고 뭐 가정을 갖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를 그 다음 집단 오우는 충분히 관찰을 했고 그래서 아, 커리어를 추구한 가정을 내가 이루고 싶으면 가정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구나. 둘 다 공개적으로 이뤄야 되는구나. 동시에 그런 교훈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오우는 커리어와 가정을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집단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설명하면 바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격차가 결국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경제학입니다. 오늘날 이분이 분석하기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해보니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종류의 차별은 이 성별 소득 격차에 주된 이유가 아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남자가 1달러를 벌면 여자는 80%밖에 못 버는데 차별은 그거를 설명을 거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갖는 직종과 여자들이 갖는 직종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직종 분리를 원인이라고. 역시 그것도 그 큰 설명 요인이 한 반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뭐 MBA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니까 남녀가 처음에 출발은 비슷한데 뒤에 가면서 격차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격차를 나는지를 열심히 봤더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리디 워크. 그리디 워크.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높은 시간 요구. 상당한 경쟁. 이런 직종들이. 그래서 대개 그런 직종들의 성격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나 환자를 직접 자기가 만나서 열심히 막 설득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하고 붙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 직종이고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온콜 상태에서 아무 때나 부르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직장들이에요. 온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 제가 기업의 연구소에 있다가 대학으로 옮기겠다라고 결정한 그 결정적인 진짜 계기 중에 한다고. 대부분들은 좀 대학 직장이 대학이라는 게 사실 박보행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름없죠. 네. 대학에 오는 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 더 그 얘기를 더 하면서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이게 중요하고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변호사와 약사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얘기니까 우리랑 완전히 똑같지 않았는데 우리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이런 그리디 웍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 때나 불러 제끼고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대신 그렇게 잘하면 확 올라가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직종이 약사인데 약사는 사실은 원래는 그리디 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약사도 비슷했대요. 그리고 자영업인 경우가 많았고요. 이분들이 오시면은 왜 아 뭐 암흑의 선생님 뭐 그러면서 서로 다 잘 알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러던 거였는데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20세기를 거치면서 약국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뤄낸 게 아니고 무슨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변화했다. 사실 여기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이 대형 브록스토어에 들어갔잖아요. CBS라든지 라이레이드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짜 정말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에 한 고석에 파마시가 들어가면서 사실 막 체인화되고 대기업화되죠. 그래서 자영업에서 약간은 그냥 근무직종 회사원이 된 거예요. 회사원처럼. 그래서 크기나 범위가 커지고 독립약국 비중이 줄었고 고용돼서 일하는 약사가 늘어나면서 이게 약이라는 게 그냥 뭐 그냥 그 오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같은 사람이 꼭 계속 그거를 막 밤새워서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약 그 차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남녀 차별이 제일 없는 직종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렇지 않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역시 그 잡의 성격이 그리디워키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숭박배 달려왔는데 에필로그까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얘기를 좀 하는데요. 발 빠르게.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커리어를 추구하고 이렇게 좀 이런 그리디워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추세를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니까 이거는 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애들도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후퇴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문제의 영향을 증폭을 시키고 커리어가 후퇴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걸 이제 우려하는 얘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더 평등한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려면 그리디워크는 그리디워크가 문제니까 그 그리디워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리디워크를 하는 게 그게 차별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결국 아비콕이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남자들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도 좋은 건 가정, 그러니까 애들 보고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완전 밖으로 돌고 그러니까 한참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남성들도 그게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일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긍정주의자이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 요즘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사회 진출을 하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남녀 구분 없이 굉장히 큰 문화적인 차이가 벌어져 우리 세대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도 저절로 사실 이 책 전반에 보면 저절로 바뀌고 저절로 해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 이건 역시 젊은 남성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디웍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 열망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가 넘 시간을 끌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깨달은 점 내지는 느낌을 정리를 드리면 그 비슷한 흐름을 우리가 겪고 왔는데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압축적이고 갈등이 증폭되는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은 더 안 하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나오고 그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일자리의 성격이 상당히 이런 그리디웍 그런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인식, 교육 수준, 사회 참여 이런 거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그런 일자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에서 회사의 적정 시간만 일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 어떻게 보면 그런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결혼 출산율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또 본인들이 이렇게 자라오면서 가정이 그렇게 추구할 만한 따뜻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대상이었냐 그러니까 너무 막 입시에 치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내몰리고 이러면서 사실 아니 이렇게까지 애 낳고 살아야 돼? 라는 그런 회의를 너무 심어준 게 아닌가 도대체 가정을 이러면서 좋은 게 뭐야? 애를 낳아서 좋은 게 뭐야?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누적이 돼서 그러니까요. 이런 저출산, 세계 최저의 출산 한 가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오늘날 이게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가는데 해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남녀 대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좀 느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